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송도에 위치한 코람데오 교회를 섬기고 있는 임재승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킹덤 풍번역 온라인 스쿨 인문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 한 15년의 시간 동안 여러 집회와 컨퍼런스 등에서 외국 목사님들의 설교를 영어에서 한글로 통역하여 성도님들에게 전달드리는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저는 또 다른 청년들 또 다른 젊은 지도자들 중에 이러한 사역을 함께 감당하는 동역자들을 찾고 싶다 그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다라는 감동이 있고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부터 시작하는 온라인 킹덤 통번역 스쿨 인문반 스쿨을 통하여서 저는 그러한 첫걸음을 짓기 원합니다 벌써부터 저에게 이런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본인의 영어 실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데 제가 이 스쿨에 함께 참여할 수 있을까요? 문의하고 계세요 근데 인문반 수업이 처음 개설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영어 실력이 내가 조금 떨어진다 할지라도 마음에 열정이 있으시고 함께 열심히 강의 듣고 또 열심히 참여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러한 수업으로 개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국 목사님의 설교를 영어로 내가 더 잘 이해하고 또 신앙도서 영어로 된 원서를 내가 더 잘 이해하고 싶다라는 소망을 가신 청년분들 또한 내가 다른 성도님들에게 그것을 한글로 전달하면서 또 함께 은혜를 누리고 싶다라는 열정을 가진 청년분들 모두 다 환영합니다 그래서 매주 실제적인 외국 목사님들의 설교 영상과 또 영어 원서 신앙 도서를 발췌하여서 첫째로는 그것들을 해석하고 번역하고 통역하는 영어의 스킬을 배울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것들을 가지고 서로 신앙적인 대화도 나누고 토론도 하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성숙하게 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를 잘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나는 영어를 그렇게 뛰어나게 못하시는 분이나 누구나 함께 참여하셔서 은혜를 누리실 뿐만 아니라 함께 성장해 나가는 그러한 스쿨이 되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